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팔 어디갔나요? 팔? 팔, 팔 이사 와서 없네 이사 와서 자 양쪽 우리 저기 옆에 사람들은 한번 저기 케이크 버튼 현식이 있겠습니다 박벌에 올려주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아드님님 아버님 어머님 또 한자식이 이렇게 따라주시고 수업 감사하다고 다 오래오래 넘어가고 사시라고요 자 어머님 아버님한테 해주세요 아버님 아버님 그때까지 저희 누나나 저 아들이랑 해서 키우씨나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음식을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만족해주시고 다음 또 잠시께 더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우리 따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 말씀 매번 손만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잘하고 있어 네 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어머님한테 여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살아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클라이비님이 우리 여기 오신 내민들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잘해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 부모님 이 70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 날씨도 조금 살색한 날씨에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들여서 진짜 고맙게 감사의 인사드려서 일단 고맙습니다 조만진 선생님 박남순 여사님 70년을 축하드리면서 건강을 우리가 건강을 한 번 유하여 해주세요 자 조만진 선생님 박남순 여사님 7순을 맞이하여 건강을 유하여 감사합니다 자 이 잔 남기시면 안 돼요 두 분